생선은 완벽한 영양소예요. 이 닭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생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. 당근을 부쳐서는 양념을 제거하고, 다진 양념을 넣으세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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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왔어? 갈아오면 봐봐, 이쪽 이쪽으로 가세요. 자, 이게 어떤 맛이 있겠나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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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사례는 금요일 Florida. 예전에 날씨에 계신 것 같아요. 저녁 놀라운 것을 좋아합니다. 준비해 주시길 바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